지난달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수입 물가가 두 달째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.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수출입 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6월 기준 수입 물가지수는 154.84로 전달보다 0.5% 상승했습니다. 이는 1년 전인 작년 6월과 비교하면 33.6% 급등한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입니다. 품목별로 보면 광산품을 중심으로 원재료가 3.1% 오른 반면 중간제는 석탄 및 석유제품과 1차 금속제품 등이 하락하며 5월에 비해 1.5% 하락했습니다. 한편 6월 수출 물가지수도 5월보다 1.1% 높은 132.8일로 집계됐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